최근 증권사들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평균 180달러에서 최고까지는 245달러까지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보니까 CNBC 측에서는 애플이 이번 주에 열리는 이벤트에서 서비스 부분의 혁신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현재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어떠한 내용들 논의될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3월 25일 오늘이죠.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애플 지금 서비스 런칭 신규 서비스 런칭 쇼가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에 발맞춰서 그리고 최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빵 주식들의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져 왔고요. 특히나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당 부분 긍정적인 흐름을 연초 대비해서 상당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물론 지난 금요일 애플 주가 빵 주식가들 모두 한 1%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많은 그 이전으로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지속적인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져 왔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애플 소위 말하는 빵의 대표 기술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점. 물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오늘 저녁에 있을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 소위 말하는 신서비스 신서비스 발표회의 어떤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재미있는 점은요. 애플의 지금 현재 주가와 시장 컨센서스 목표 주가 비교를 해봤더니요. 시장 컨센서스 목표 주가가 오히려 애플의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투자 의견이 바위가 아니라 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목표 주가를 애플 컴퓨터가 그동안 갖고 있었다라는 점. 근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12%에서 13%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니담이 180달러에서 220달러로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 웨드부시가 200달러에서 215달러로 목표 주가 10%가량 상향 조정.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대체적으로 22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의 최고치는 245달러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급속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까. 따져봤더니 그 배경 따져봤더니 이제 배당금이 확대된다라는 시장 내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여기에 오늘 저녁 신규 론칭되는 TV 스트리밍 서비스.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와 경쟁 구도에 나서겠다라는 그들의 장기적인 계획. 오늘 첫 번째로 론칭을 합니다. 그리고 잇따른 신제품의 출시. 에어팟 2. 2세대 이어폰이요.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죠. 지난 20날 시장에 언팩 행사가 있었고요. 18일에는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신세대 것이 신제품. 조용하게 발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존 스트리밍 강자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그리고 훌루. 이들과 과연 어떻게 스트리밍 시장에서 그들의 어떤 손님, 소위 말하는 고객을 빼서 올 수 있을까라는 점. 여기에 상당 부분 기대가 돼 왔었던 부분이 있었죠. 애플 충성도, 애플 컴퓨터에 대한,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 다른 폰, 다른 어떤 서비스 분야보다, 다른 하드웨어 분야보다 굉장히 심오하다라는 점. 높다라는 점. 그 로얄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점. 지금 이제 애플 고객 수는 약간 9억 명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9억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9억 명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스트리밍 서비스, 런칭 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런 어떤 결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애널리스트들로 하여금, 그리고 시장으로 하여금 상당히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 보면서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 내로에 어떤 시사점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FOMC의 금리 인하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 애플 컴퓨터의 주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사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감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승기로로 변화되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 그 배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배경에는 결국은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IT 반도체냐, 바이오냐, 4차 산업혁명이냐,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 바이오, 조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조금 좀 조정의 양상, 그리고 선택적인 상승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반면 IT와 반도체는 확연하게 반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4차 산업 역시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으로 그리고 재미있는 모양새로 시장 내 관심을 다양하게 다양한 순환 내 양상으로 받아내고 있다라는 점,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IT 반도체와 4차 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산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했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 시장은 더 좋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반사이까지 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미국의 팡 주식들과 이번 주 29일 리프트 공유, 차량 공유 서비스의 시장 내 상장 예장되었다라는 점, 진행이 된다라는 점까지 아마도 신규 기술주에 대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주에 대한 관심, 계속되는 어떤 지속 가능성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